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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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좀 말이 많았었죠. 회사가 그렇게 몸값이 천억대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국민연금 위탁, 자산 위탁해서 그걸 가지고 사서 바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금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회사 어느 정도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들어갔다가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위임을 받지 않고 의교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약간 좀 지금은 좀 지지부지된 상황들이고요. 아마 이게 경영권 분쟁이 거의 마무리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는 한숨을 돌렸는데 그만큼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자각 의식은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자사주를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300억 매입하고 있습니다. 돈 많다 보니까 300억 정도가 자사주 매입해. 이걸로 끝나고 있다면 지금 자사주 매입 기간 중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좀 섭섭하죠. 그런데 지금 지난 2022년부터 자사주 소각을 전체 주식세의 12.45% 한 방에 쫙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하면 소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에 딱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도 자사주 신탁 포함하게 되면 19%를 갖고 있습니다. 또 사서 모은 다음에 또 소각한다. 그러면 계속 가치는 레벨업 할 수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에 대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주주 가치에 대해서는 몸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 좀 땡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요. 말씀하셨듯이 집비만 본다고 하더라도 PR 5배, PBR 0.3배, 배당 수익률 2.7% 그냥 무난한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좀 해프닝 이상 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위탁 자산운용사가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좀 의결을 공시를 하면서 관련해서 소액주주도 들고 일어서고 그랬었던 사건인데 그런데 이게 오히려 소액주주들을 달래는 차원에서라도 좀 불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산주주도 소각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참에? 그런데 만약에 그냥 자산주만 계속 모으고 싸놨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소각한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매입해서 소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쪽에서 이런 회사들이 정신 잘 차리게 되면 오히려 소각 효과 함께 쭉쭉쭉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소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투심이 너무 성장주가 아닌 다 저 PBR에 꽂혀 있잖아요. 대략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여력은 있다. 여력은 넘친다. 네, 그렇죠. 요즘에는 가능성이 있으면 주가들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있습니다. 소각도 많이 해왔다. 불도 태워왔다. 네, 그때까지 태워왔으니까 이번엔 큰 불 한번 질러줘야죠. 큰 불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불 어디까지 건질까요? 김민수 대표님. 목표가랑 손절가 정해주시죠. 네, 불 장난 말고 진짜 불이 잘 났으면 좋겠는데 산불. 그래서 지금 주가는 최근에 일단 조정을 잘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일본 상에서도 한번 잘 지지받고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마 다음 목표가 한 3만 3천 원대에 조금 약하게 잡았는데 1차 목표가로 시국가 영역입니다. 지금 3만 3천 원대 밀고 가면 갈 수 있겠다.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지금 2만 3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의 키스코 홀딩스는 목표 주가 3만 3천 원 손절 라인은 2만 3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해볼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왜 패스예요? 저는 저 PBR 살 거면 금융주로 가겠습니다. 금융주에 있는 저 PBR로 간다? 저는 매수를 한 이유가 저는 이번 바람이 많이 속아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한번 찌질 수도 있겠다. 정부도 몰아치고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영역도 갈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급등했죠. 신고가지만 저는 한 번 더 따라붙는 차원에서 매수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키스코 홀딩스는 정철진 MC의 포트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이게 또 1월의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레이스에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웅 이사님의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탁요정 혜린 씨 나와주세요. 네, 이성우 의사님의 동원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수산 관련주 동업산업 역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주 환원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사주 약 1,046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발행 주식 총수의 20%가 넘는 주식을 한 번에 소각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또 주주 가치를 적극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과 또 신사업 투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성우 의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우 의사님의 종목, 동원산업. 이미 여기 이 종목은 꽤 불태웠죠? 이미 불태웠습니다. 그런데도 더 여력이 있나요? 시작해볼까요? 제가 저 PBR주를 살펴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집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업이익 증가가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본업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PBR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이익률 같은 경우를 따져봐야 됩니다. 거래소 평균이 5.6% 정도 자기 자본이익률 평균인데 우리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9%대죠. 이 부분을 상의하니까 자본의 확충을 통해서도 추가로 주주 친화적 정책을 단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PBR은 0.6배 수준 됩니다. 이 부분은 동종기업들을 따져보더라도 아직은 이익 대비해서 지금 받고 있는 가치 같은 경우가 좀 할인되어 있다고 보이고 여기 더해져서 자사주 비중이 남아있는 게 22.5%인데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거는 5년 기간 내에 이 부분을 소각하겠다라는 점을 밝혔는데 5월 2일에 예정입니다. 다 불태웁니다. 다 불태울 예정이다 보니까 불태울 예정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기가 5월 2일에 도래를 했을 때 이번에 소각을 한 주가 반응 이상만큼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보이고 본업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어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가 같은 경우는 밴드의 상단의 위치라고 하고 있고 어행량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상단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본업에 대한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좋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5,300억 원 수준.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받고 있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오늘 기준으로 한 1조 8천억 원 정도인데 시가총액 자체도 부담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저 PBR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기 자본이익률의 허들도 기준을 넘어선 상황.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추가로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도 단행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냥 일반적인 사업 외에도 이제 신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패키징 사업이죠. 성장까지. 네. 이제 성장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전지 협황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이 반영은 크게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성장에 대한 요소도 계속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교집합을 놓고 거기에 포함되는 군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동원산업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무조건 저 PBR주가 아니라 저 PBR 중에서 일단 PER도 업종보다는 좀 낮아야 되겠고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자본을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라 ROE 자기 자본에서 ROE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고 사업도 돌아가야 되겠고 여기에 과거를 봤더니 주주친화 정책도 해왔더라. 잘 불태웠더라. 저하소각주라. 한 다섯 가지 다 만족하는 일을 사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동원산업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 둘, 셋. 못 들겠습니다. 왜죠? 못 듣는 이유? 인정 못한다. 이거 아니다. 인정 못한다. 아닙니다. 제가 못 듣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따라간 몇 종목 안 되는. 있으시네. 있으신데 왜 아까 전에 안 들었던, 뭐 하나도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나마 따라간 종목이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쪽이 또 실적 관련된 얘기만 잠깐 들이게 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관련된 비용들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한때 작년도 가격은 참치 캔 가격은 올렸는데 그게 인플레이션 비용 반영돼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은 더 벌어질 수 있는 흐름이 나서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벌어야 계속 할 수 있는 재원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했더니 시장 받으면 좋더라. 그러면 그래, 그럼 돈 먹어가지고 또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 구조로 봤을 때는 적당한 더 많이 말씀이 안 됐는데 그냥 그런 쪽이 있더라라는 의견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동원 산업에 대해서 말을 아꼈지만 또 다 해주신 김민수 대표님인데요. 그러면 이성훈 이사님, 저희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여기에서 가격적인 저항은 한 4만 1천 원대에 존재를 하는데 추가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감안을 해서 한 20% 여기에서 상승의 여력을 기본적으로 책정을 했고 그러면 목표가는 1차로 4만 6천 원이 도출이 되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3만 4천 원 이 부분이 시세가 나기 시작한 부분인데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손절가보다 목표가에 도달이 빠르지 않을까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2차 목표가까지 세운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건 1차 도달하고 다시 출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런데 보니까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일정이 있으면 다 앞당겨가지고 시세 다 미리 줘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 4일 만에 이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삼성물산은 4일 만에 25%씩 오르고 서둘러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또 따라가야 돼? 막 걱정도 되는데 종목들이 좀 빠르긴 했어요. 너무 빨라요? 저의 고민은 미리 이런 시세들이 난 종목을 볼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반영한 쪽을 볼 것인가 라고 해서 덜 반영한 쪽을 오늘은 택해왔어요. 2박 3일 고민했습니다. 이 정도도 덜 반영한 거예요? 동원산업? 네. 동원산업이 또 오늘도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러면 저희도 선택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저는 매수를 하겠습니다. 저도 왜? 이거는 저 PBR뿐만 아니고 진짜로 올라갈 수 있고 꾸준히 또 주주 친화전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감자 소각 예정이 제 생일이에요. 5월 2일. 5월 2일이에요? 네, 제 생일 한번 불태워보자는가. 네, 5월 2일입니다. 수지아 아나운서의 생일이 5월 2일이었고요. 저도 역시 또 사업이 일단은 견조한데 자산, 자살조 소각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또 뭐 향후 또 회장, 상속 이런 것까지 또 있다면 겸사겸사일 것 같아서 일단 저도 매수를 담았습니다. 네, 그러면 동원산업은 저희들 포트에 나란히 편입을 시킨 뒤에 내일까지만 아쉽지만 레이스를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신 김민수 대표님과 이성욱 인사님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바로 뒤이어서 엠스타그램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